밴더블, 폴더블, 롤러블 이젠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접고, 늘리고, 구기고, 비틀고, 자유자재, 프리폼 니가 원하는 그 어떤 모습도 다 가능해 디스플레이 끝판왕은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영화에서 본 것 같다고? 빨리 적응해야 될걸? 이젠 현실이니까 접었다가, 폈다, 구겼다가, 늘렸다가, 비틀었다가 아무리 괴롭혀도 화질은 변함없지 진짜 얇고, 가벼워 마치 종이장 같달까? 완전 신기하지 이거 어떻게 쓸 수 있겠? 이거 다, 다 가능 폰으로 태블릿으로 지갑으로 귀찮으면 옷에 붙여 아니, 그냥 막 몸에 붙여 틀에 갇힐 필요 없잖아 길든, 짧든, 비틀어졌든, 울퉁불퉁하든 비트 찍고, 너를 표현해 그냥 네 맘대로 하고싶은대로 아, 하나 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어 기대해 앞으로 너의 세계를 확장시킬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한글자막 by 한효정